네, 이 시간에는 멀티 샘플링과 블렌딩에 대한 실습 시간입니다. 그래서 멀티 샘플링을 켜고 꾸고 하는 방법들을 보고요. 자기 시스템에서 어떻게 조정하는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렌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티알리아싱을 여러분들이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설정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안티알리아싱을 쓰기 위해서 기계 설정을 할 때 가급적이면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스크린은 4번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4번 디바이스죠. 4번 디바이스를 제가 배율을 100%로 해놨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150% 이렇게 해놨는데 그건 이제 글자를 크게 해서 여러분들 보기 좋게 하려고 했는데요. 100%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확대를 하면 자동으로 얘가 이미지를 바운더리 부분으로 이렇게 블러링 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100%로 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컴퓨터는 여러분들 컴퓨터의 그래픽 카드가 다 다르겠죠. 저는 엔비디아 지퍼스 1080을 쓰는데 여러분들 다른 그래픽 카드를 쓸 겁니다. 그러면 먼저 미리 보기로 이미지 설정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성능을 중시하겠다. 그러면 여기가 지글지글하고 이렇게 바운더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빨리 그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제가 품질을 높이겠다 그러면 이 아까 계단현상이 일어났던 엣지가 부드럽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적용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고거 3D 이미지 설정에 들어가서 하나씩 하나씩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 들어있는 설정들이 다 무엇 무엇 무슨 기능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쓰고 싶은 것들은 이제 안티아리아싱 모드 안티아리아싱 모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응용 프로그램 설정에 항상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응용 프로그램이 결정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 설정에 항상 응용 프로그램이 렌더링 품질을 위로 높일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티아리아싱을 제가 가장 높은 품질로 8X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투명도에 대한 안티아리아싱도 슈퍼 샘플링으로 8배 해놨고요. 간막 커렉션 FXAA는 이렇게 여러분들 엔비디아 제어판에 가보시면 FXAA 설명이 납니다. FXAA는 다른 형태의 하드웨어 기반 NTRC 지어진 하지 않는 프로그램에서 이걸 켜면 NTRC인 것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텍스처 같은 것들도 텍스처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뭐 트리리니어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이방성 필터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방성 필터도 이렇게 켜서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안티아리아싱의 어떤 특징 같은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제 엔비디아 설정을 최고 높은 성능 품질의 렌더링을 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NVIDIA GPU 제어판에서 이렇게 엔티아리아싱을 안 하겠다고 하고 꺼버리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여기서 분명히 껐는데도 불구하고 크롬 브라우저에서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한번 리부트를 해보시거나 해보면 그게 작동이 안 되도록 설정할 수 있거나 그렇게 좀 달라지긴 하는데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간단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웹 브라우저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GPU를 써서 그림을 직접 GPU가 렌더링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렌더버퍼를 만들어서 렌더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렌더버퍼는 엔티아리아싱을 켜놓거나 했을 경우에는 다른 품질의 렌더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엔티아리아싱 설정을 8X로 해놨잖아요. 그럼 당연히 8배 엔티아리아싱이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크롬에서 보여드리겠지만 크롬에서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8배의 엔티아리아싱 품질로 렌더링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4배의 엔티아리아싱만 됩니다. 이런 거 주의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엔티아리아싱 돼요? 안 돼요? 할 때 이런 설정 이런 거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실습을 좀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엔티아리아싱에 대해서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github에 t10msaa2campus라고 하는 html 파일과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서 노트패드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패드로 열면 네, 이렇게 열립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요.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우리 맨 처음 시작했던 헬로트라이 앵글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좀 수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GL 컨텍스트를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가 이제 수정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테스트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면 헬로트라이 앵글 프로그램인데 캔바스가 캔바스 1, 캔바스 2로 캔바스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 픽셀, 200 픽셀을 만들었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먼저 이게 뭐하는 프로그램인지 보여드릴게요. 두 캔바스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각형이 그려지는데 여러분들 왼쪽에는 안티알리아싱이 되어 있는 삼각형 오른쪽에 있는 안티알리아싱이 되지 않은 삼각형을 그리는 두 개의 캔바스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외부로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하면 더욱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죠. 이렇게 계단 현상이 일어나는 난 안티알리아싱 모드로 렌더링을 한 것과 안티알리아싱 모드로 렌더링을 한 것과 이렇게 품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코드를 소개할게요. 첫 번째는 캔바스 1, 캔바스 2를 만들었고요.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프로그램에서 캔바스 1, 캔바스 2에 대해서 엘리몬트 갯을 하고요. 캔바스 1, 캔바스 2에서 이니셜라이즈 GL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니셜라이즈 GL을 할 때 원래는 그냥 GL에다 놓고 했는데 GL1, GL2를 만들고 두 번 이니셜라이즈 했어요. GL1, GL2 두 개가 다 잘 만들어지면 만들어졌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프로세스들은 어떻게 했냐면 GL에다가 GL1을 넣어놓고 이니셜라이즈 하고요. GL에다가 GL2를 넣고 이니셜라이즈 합니다. 그러면 앞서 만들어놨던 이니셜라이즈 프로그램은 GL점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GL1으로 한 번 하고 GL2로 한 번 하고 GL1으로 이니셜라이즈 쉐이더 하고 GL2로 이니셜라이즈 쉐이더 하고요. 이렇게 하면 코드는 거의 바꾸지 않았는데 거의 똑같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나서 렌더 씬에서 어떻게 했냐면 GL에다가 GL1이라고 넣어놓고 한 번 그리고요. 똑같은 코드를 카피 떠서 GL에다가 GL2를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똑같은 코드로 한 번 더 그립니다. 그러면 GL1 컨텍스트에 한 번 GL2 컨텍스트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그리겠죠. 그런데 그런데 어? 왜 차이가 나나요? 잘 보십시오. 차이가 나는 건 딱 이곳입니다. 뭐냐면 GL1에서 캔버스 캔버스 겟 컨텍스트를 할 때 엔티알리아이싱은 하나는 true를 했고 하나는 false를 했어요. 그래서 왼쪽 거 캔버스 1에서는 엔티알리아이싱이 되고 캔버스 2에서는 엔티알리아이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코드를 한 번 볼게요. 네 제가 줄여서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GL1을 보면 네 GL아눈은 웹 컨텍스트고요. GL2도 웹 컨텍스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GL GL1.get 파라메타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GL1. 단점 1이든 2든 이때는 상관없습니다. 뭘 알고 싶으냐면 뭘 알고 싶으냐면 샘플의 갯수가 몇 개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샘플즈 이렇게 해서 샘플즈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GL1에 샘플즈는 4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른쪽 캔버스는 어떤 걸까요? GL2. 네 get 파라메타 아 이거 위에 거로 그냥 카피 뜰게요. 카피 떠서 그냥 GL2라고 해볼게요. 어? 이거는 왜 GL2라고 안 쓰나요? 이거는 GL1.샘플이나 GL2.샘플이나 값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0이에요. 그럼 GL1.샘플 샘플 이 값은 뭐냐? 그냥 샘플 미안합니다. 샘플즈 는 32973이라고 하는 그냥 상수예요. 그러니까 get파라메타 할 때 어떤 컨텍스트에다 물어보든 간에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32937이기 때문에 그냥 32937을 써도 어떤 것 GL1을 쓰든 GL2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그냥 GL1, GL2 상관없이 32937을 쓰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0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아 지금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8배 엔티아이아싱을 했지만 샘플은 그냥 넷이구나 그러니까 크롬이 넷으로 정해서 쓰고 있구나 어찌됐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간편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웹GL에서는요 이거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게 안 돼요. 근데 웹GL2에서는 랜더 버퍼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이나믹하게 조절해서 쓰고 싶다면 이것들을 조절해서 쓰면 되는데 그거는 웹GL2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겟 컨텍스트에서 엔티아이아싱을 크게 켜기로 선언을 하면 바로 엔티아이아싱이 켜진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켜진 상태에서는 다시 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겟 컨텍스트님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껐다가 켰다가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HTML 파일이 처음에 크리에이트되고 콘텐츠가 만들어질 때 캔버스에 대해서 웹GL을 어사인해 버렸잖아요. 그때 엔티아이아싱을 켜기로 결정을 했는데 다시 끄는 걸로 만들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때 캔버스에 대한 컨텍스트를 지우고 다시 만들고 하는 것들이 저도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번에는 블렌딩에 대해서 투명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소수를 많이 고쳤습니다. 일단 먼저 고친 부분 설명드릴게요. HTML 코드에서 Opacity1 Opacity2 라고 하는 것을 정했는데 0에서 1까지 값 0에서 1까지 값으로 변해요. 그리고 Number of vertex 는 드로잉할 vertex를 얼마나 그릴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투명도 고요. 그리고 이 투명도가 어떻게 작동하냐면 우리 코드에서 맨 처음에 Initialize 버프할 때 버텍스가 있죠. 버텍스의 색깔을 각각의 버텍스의 색깔을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나의 버텍스들만 이렇게 하얗게 만들었었는데 전부 똑같은 색깔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투명도를 Opacity1 2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삼각형 하나는 Opacity1 삼각형 하나는 Opacity2 가 적용되도록 만들어놨고요. 이 Opacity 값 값이 바뀌면 이니셜라이즈 버퍼에서는 버퍼 이니셜라이즈 했는데 업데이트 버퍼를 통해서 이 Opacity1 값이 적용되도록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바인드 버퍼한 다음에 버퍼 데이터를 다시 보냈어요. 이 버퍼 데이터를 다시 보낼 때는 여기가 수정됐어요. 지혜 스태틱 드로우 였는데 이게 다이나믹 드로우로 바뀌었어요. 다이나믹 드로우로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버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다이나믹하게 자주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 드로우로 해놓으면 우리가 버퍼 데이터를 자주 바뀔 때 거기에 효율적으로 맞도록 GPU가 컴피규레이션이 됩니다. 이렇게 바꾸어 놨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투명도를 줄 수가 있는 거죠. 투명도를 준 다음에 이걸 이렇게 업데이트를 매번 버퍼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버텍스 버퍼 오브젝트는 한번 보내고 나면 수정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 GPU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바꾸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뀐 코드는 이것이 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드로잉하는 부분을 드로잉하는 부분을 조금 정육면치를 다 그리는 게 아니라 조금만 그릴 수 있도록 드로우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넘버텍스라고 하는 걸 넣어놔서 넘버텍스 만큼만 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6개만 그려라 그러면 삼각형 2개만 그리구요. 그 다음에 12개만 그려라 하면 12개만 그리구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또 또 하나를 또 그릴 때는 또 하나 그릴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90도를 회전시켰어요. 왜냐하면 G버퍼 Z버퍼 파이팅 G버퍼 파이팅 을 만들기 위해서 색깔 이렇게 90도 돌려서 로테이트 했는데 90도 돌리는 건 로테이트 90도 로테이트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서 같은 색깔의 면에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 무엇이 가능해지냐면 예를 들면 내가 조금만 그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줄여나가면 네 맨 끝에까지 줄이면 예를 들면 3이 되면 삼각형 하나를 그리겠죠 6이 되면 삼각형 두 개를 그릴 겁니다. 네 이렇게 조정을 해놓고 제가 하나를 더 그리는 펑션이 있어요. Draw One More Box 딱 누르면 네 하나를 더 그리게 됩니다. 더 그리게 되는데 한번 로테이트 해볼게요. 로테이트 해보시면 알겠지만 잠깐만요 셋 하고요 네 로테이트를 해보면 요 셋을 해야지만 이제 값이 나오죠 로테이트를 해보면 네 이게 두 개가 이렇게 삼각형 두 개씩 두 번 그린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앞뒤면 그리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됩니다. 다 그리면 이렇게 되죠. 당연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집업 데프트 테스트를 넣고 싶다. 데프트 테스트를 켜게 되면 네 이렇게 데프트 테스트가 된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옵니다. 벅스 두 개가 이렇게 겹쳐있는 모양처럼 보이죠. 그리고 데프트 테스트를 끄면 네 데프트 테스트 이렇게 되고요. 이제 이제 우리가 트랜스페런시를 줄 수가 있는데 오페시티를 제가 완을 이렇게 줄일게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잠깐 제가 두 개 그리지 않고 하나만 그려볼게요. 하나만 하나만 그리고 삼각형도 두 개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오페시티를 줬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네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뀌었어요. 투명도를 줬더니 하얀색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오페시티라는 게 불투명도고 50% 오페시티면 50% 트랜스페런트한 건데 50% 트랜스페런트한데 트랜스페런트한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브랜딩을 안 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브랜딩을 켜보겠습니다. 브랜드를 켰어요. 그랬더니 똑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브랜딩 효과가 나타나려면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어떻게 돼야 되냐면 네 이 알파 색상이 소스알파하고 곱해진 값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스알파랑 곱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소스알파랑 그 다음 색깔이랑 곱할 때는 어떻게 곱하느냐 네 데스티네이션 뭐가 돼있냐면 1- 소스알파를 곱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그러면 소스오버블랜딩 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렇게 해도 블랜딩이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자체의 알파 값이 잘못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알파 값을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 RGB는 이걸로 계산하고요. 똑같이 비슷하게 여기는 소스알파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소스알파는 그대로 소스알파를 쓰고요. 데스티네이션 알파를 어떻게 만드냐면 1- 소스알파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빨간색인데 투명하니까 밑에 색깔이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투명한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각형 하나의 투명도는 50% 정도를 두었으니까 두 번째 것도 50% 정도 두께 비슷한 색깔로 놓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번 다 그려볼게요. 다 50% 투명도를 가져요. 그리고 그렸더니 네 반투명한 오브젝트처럼 느껴져요. 지금 이 조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소스알파 컬러는 소스알파 add 1- 소스알파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은 아 알파 값 블렌딩은 1 function add 이걸 소스알파로 하게 되면 더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원으로 하는 게 옳고요. 그 다음에 add을 하고 그 다음에 1- 소스알파를 하게 되면 알파 값이 새롭게 정의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알파 값이 여러 번 중첩되면 중첩될수록 알파 값이 점점점 커지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있어요. 이때 이렇게 해서 그렸더니 각각의 면이 어떤 색깔을 갖는 반투명한 오브젝트처럼 느껴지는데 이때 우리가 컬링을 한번 해볼게요. 컬페이스를 해볼게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반투명하긴 반투명한데 이게 투명한 물체처럼 느껴지지 않죠. 왜 그러냐면 뒷면 뒷면을 안 그렸으니까.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컬링을 해서는 안되겠네요. 그렇죠? 또는 Depth Test도 마찬가지입니다. Depth Test를 켜봤더니 Depth Test를 켰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가 투명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파란면도 투명해 파란면은 투명한데 빨간면이 보이는데 어떤 면은 보이고 어떤 면은 안 보이고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Depth Test를 켜시면 역시 예를 들면 유리로 된 육면체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안됩니다. 안돼요. 그래서 Depth Test도 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박스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원모어 박스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보시면 와 두 개가 겹쳐진 두 개의 서피스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렇게 투명도를 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예를 들면 예를 들면 한쪽 면을 제가 삼각형의 한쪽 면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네 이상하게 그리죠. 왜 이상하게 그리냐면 불투명한 명안 삼각형은 Depth Test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Depth Test를 켜버리면 네 Depth Test를 켜면 불투명한 명안 면을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투명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여기 그렇죠 그 그렇죠. 빨간 면에서 지금 문제가 돼요. 빨간 면을 제일 먼저 그리기 때문에 빨간 면을 제일 먼저 그리는데 그 때문에 그 Depth Test 때문에 네 이 면을 그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반투명한 물체를 그리는 것은 웹GL로 그냥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투명한 물체를 그릴 때는 단순한 물체로 반투명한 그것만 그릴 때만 모드를 Depth를 끄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투명한 물체를 그릴 때는 항상 조심해서 그려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렇게 투명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이겁니다. 예를 들면 블렌드를 꺼요. 블렌드를 끄면 당연히 이렇게 다시 하얀색으로 돌아가겠죠. 하얀색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샘플 알파2 커버리지라는 게 있어요. 샘플 알파2 커버리지는 뭐냐면 알파 값을 알파 값을 멀티 샘플링 하는 그것의 구멍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픽셀이 있는데 이 픽셀의 알파 값이 0.3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멀티 샘플링의 샘플들이 4개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우리 웹젤에서는 4X 멀티 샘플링을 하니까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1.0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0.0으로 만듭니다. 그럼 세 군데 구멍이 뚫리겠죠. 세 군데 구멍이 뚫린 것 가지고 풀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멀티 샘플링 안티알리아싱이 아니라 슈퍼 샘플링 안티알리아싱을 하는 겁니다. 슈퍼 샘플링 안티알리아싱을 하게 되면 투명한 느낌이 어느 정도는 나요. 잘 보세요. 켜볼게요. 그렇죠? 어느 정도 투명한 느낌이 나죠. 그러니까 아까 지금 현재 덱스테스트를 켰습니다. 덱스테스트를 안 켜면 안되요. 이때는 덱스테스트를 안 켜면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죠. 그렇죠? 그런데 덱스테스트를 켰어요. 덱스테스트를 켠 상태에서 알파를 멀티 샘플링으로 바꿔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알파를 알파 값은 0에서 1.0까지 값을 갔는데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커버리지 값은 0, 0.25, 0.5, 0.75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뭔가를 조정한다 하더라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완전 투명해졌죠. 이거 1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아예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25보다 작은 건 그냥 10이 돼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딸깍하고 켜지고요. 어느 순간 또 하나가 절반이면 딸깍하고 켜지고 어느 순간 조금 더 내면 딸깍하고 켜지고 0.75가 되고 어느 순간 더 되는 순간 1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세세한 컨트롤을 할 수 없다라는 과한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샘플 알파트 커버리지를 사용하려면 이건 당연히 슈퍼 샘플링을 하드웨어가 지원해야 됩니다. 슈퍼 샘플링을 지원하지 않는 하드웨어에서는 당연히 웹브라우저도 지원 못하고 우리 콘텐츠도 지원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샘플링 알파로 할 때는 여기다가 브랜드를 또 켜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잘 보십시오. 화면 어떤 부분에서 지글지글지글하고 하는 그런 이펙트 지글지글하고 하는 노이즈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블렌드 그러니까 블렌드라고 하는 건 결국 알파 테스트죠. 알파 테스트와 데프 테스트를 두 개를 동시에 아니 아니니까 알파 투 커버리지를 동시에 켜서 사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만약에 나는 블렌딩을 그냥 소스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소스를 써야 됩니다. 소스를 그냥 소스 칼라를 그대로 쓰고 싶다. 그럼 소스 칼라를 그냥 넣어주면 소스 칼라가 되죠. 그죠? 네. 그리고 소스 알파를 근데 아 죄송합니다. 블렌딩 이거를 꺼야죠. 소스 알파니까 이렇게 소스 알파 색깔이 확 나타나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알파를 쓰고 싶으면 데스티네이션 알파 색깔로 나는 쓰고 싶어하고 데스티네이션 알파를 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데스티네이션 알파가 전부 불투명한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 요거 잘 아셔야 됩니다. 왜 데스티네이션 알파가 다 불투명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데스티네이션 알파가 1일까요? 네. 우리가 랜더 씬에서 맨 처음에 코드에서 클리어 할 때 검은색으로 알파 값을 1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릴 때부터 데스티네이션 알파는 1.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0은 무슨 색깔 이렇게 하면 무슨 뭐가 되겠습니까? 네. 바탕 색깔은 까만색인데 까만색인데 완전히 뚫려 알파 값이 0으로 뚫려있는 색깔이 됩니다. 이러면 다른 작업이 만들어집니다. 이해하시겠죠? 좀 이상하죠? 어? 알파 값이 0이 됐는데 왜 갑자기 바탕색이 흰색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흰색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웹페이지가 웹페이지가 바탕색이 흰색이에요. 어? 교수님 그러면 만약에 이 캔바스를 어디다 오버랩해서 그리면 여기 밑에 있는 게 나타나나요?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투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오브젝트를 공중에 띄워서 캔바스를 공중에 띄워가지고요. 이렇게 띄우면 캔바스가 공중에 띄어있고 밑에 글씨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시면 다양한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반투명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탕을 까맣게 지워놨기 때문에 데스티니션 알파가 이렇게 작동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기본 이거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블렌딩이 오케이 가장 많이 쓰이는 블렌딩이 소스 오버 데스티네이션 블렌딩인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소스 알파를 곱하고 블렌딩을 켜고요. 그 다음에 소스 알파를 하고 그 다음에 소스 알파에다가 데스티네이션 알파에다가는 1 마이너스 소스 알파를 곱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알파 값은 원이고 이쪽에는 소스 알파를 소스 원 마이너스 소스 알파를 곱해주면 네 이렇게 블렌딩이 됩니다. 투명도를 이렇게 줘야 되겠죠. 투명도를 우리가 이렇게 주면 이렇게 통한 애니메이션을 보면 반투명한 물체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이 콤비네이션 항상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콤비네이션을 쉽게 말하면 소스 오버 데스티네이션 브랜딩 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스 이걸 통해서 여러가지 테스트들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데스티네이션 그러면 예를 들면 소스 알파를 쓰지 않고 데스티네이션 알파를 쓰면 어떻게 되냐 데스티네이션 알파는 1이기 때문에 항상 더 두껍게 칠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어 뭐 원 마이너스 데스티네이션 알파로 하면 네 안 그려질 거고 0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컨스탄트 칼라로 하면 우리가 원하는 색깔로 그냥 1 1 이런 식으로 그리면 컨스탄트 컨스탄트 칼라로 렌더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으로 하면 이건 소스가 되는 거죠. 소스 칼라가 되는 거고요. 소스 알파를 곱하는 게 가장 평범한 렌더링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블렌딩이 어느 순간에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육면체를 그릴 때 우리가 육면체 데이터를 어떻게 줬냐면 제일 먼저 이걸 보면 아시겠죠. 이걸 제일 주로 보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뒷면을 그리고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잠깐만요. 빨간색 뒷면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앞면을 그리고 옆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는 순서에 따라서 블렌딩이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보이는 것이 이런 겁니다. 빨간하고 파란 그릴 때까지 괜찮은데 노랑 그릴 때는 노랑을 위에다 그리면서 이 소스 알파의 데스티네이션 알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콤비네이션을 만들어서 써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바탕을 바탕을 알파를 까맣게 만들어 놓고 바탕을 예를 들면 알파를 일루 지워놔야만 계속 누적돼서 알파값이 제대로 축적이 됩니다. 네. HTML 코드를 이렇게 바디의 스타일을 백그라운드 컬러는 블랙 그 다음에 포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보이시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크리어할 때 000으로 크리어할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는 완전히 데스티네이션 알파가 0인 상태가 되죠. 그러면 다시 소스 오브 블렌딩을 한번 넣어볼게요. 트랜스페런스는 0.5, 0.5를 넣으면 넣고요. 블렌드를 켜볼게요. 블렌드를 켜고 소스 칼라 팩터는 소스 알파를 곱하고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알파는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원 마이너스 소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현재 칼라는 당연히 0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더 잘 작동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잘못된 부분이 여기가 원이고 애드구 소스 원 마이너스 소스 알파만큼 이 데스티네이션 알파에다 더해져서 색깔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를 더 그려볼게요. 원 모어 폴리곤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네 세트하고요. 원 모어 폴리곤 그리면 이렇게 되고 아마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면 이게 훨씬 더 아까보다는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렌더링이 된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덜 그려봐도 네 덜 그려봐도 네 이게 더 자연스러운 느낌의 블렌딩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분에서 이 캔버스 밑에 부분을 까맣게 지운다든지 해놓고 그 다음에 블렌딩을 하는 것이 더 보기가 편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 하고 여러분도 이거 블렌딩을 여러가지 다른 소스 오브 블렌딩 말고 다른 블렌딩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필요에 따라서 어? 나 그냥 지금 어떤 반투명한 물체를 그리는데 그냥 반투명한 물체를 데스티네이션 하고 상관없이 그냥 확 그렸으면 좋겠어. 이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블렌딩 모드를 조절해서 드로잉을 해야 된다.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